그 다음에 여덟 번째 암에 대한 얘기죠. 점화중 강도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지금 못 시켜놨는데 이 그림은 아무 캐나 그래도 무방하겠죠. 그런데 생각 자체는 고구마 모양이구나. 점화중 강도 시험은 우리가 일축합축 강도를 하다 보면 사이즈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원기등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시료가 없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특히 보링해가지고 코와 상자다 보면 열한 같은 경우 그런 시료 사이즈를 얻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점화중 시험이라는 것은 암석의 일축합축 강도를 내가 알고 싶은데 시편이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신 것처럼 추정하는 시험인데 이미 형상에 대해서 이와 같은 게 될 때는 이렇게 등가적으로 구한다는 뜻 되겠고요. 점화중 강도를 주의해가지고 일축합축 강도를 추정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24를 곱한다는 것은 외국에서 어떤 관련 시험들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갑인데 내 현장암이 꼭 24냐? 라는 부분은 물음표가 있다는 뜻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 현장에 있는 암석에 대해서 일축이나 점화중 시험을 해가지고 관계식을 설정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그림으로 지금 설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구해지게 되면 이용을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임의 형상을 하는 일축합축의 추정 방법이고 우리 RMR 같은 데라든가 그런데 보면은 강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축합축 강도를 하는데 실효 사이즈들이 정형화 안 돼 있다 보니까 임의 형상에 대해서 시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불원성면의 방향성에 따라가지고 따라서 터널 굴착에 미치는 영향이니까 뭐예요? 불원성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터널 굴착하는데 무너진다든가 또는 변이가 커진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불원성면에 대한 정의를 던져놨죠. 왜? 여기서는 불원성면이 제일 중요한 지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원성면은 이렇습니다. 라고 해놨는데 불원성면의 의미는 그럼 뭐냐? 우리가 봤을 때 뭐 거기에 연속되지 않은 면이 있대. 어쩌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지금 전화표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고 계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는 불원성면이 미치는 방향입니다. 경사방향, 역경향, 굴진방향, 평향에서 불량 같은 것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답안지를 이렇게 3차원으로 그리기는 힘드시잖아요. 어떻게 2차원으로 그리셔도 훌륭한 답입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경사가 이렇게 돼 있고 돼 있다든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쏟아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경사방향보다는 역경사가 지금 위험하다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고요.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평가사항으로 갔는데 결국 불원성면의 방향에 따라 터널 방향인데 뭐가 중요해요? 불원성면이 중요한 거죠. 불원성면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원성면에 대한 조사가 잘 돼야 되겠다라는 말은 당연히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모노파일의 트랜지션 피스인데 여기 모노파일이 있고 위에 상부가 있으면 그 가운데 부분을 트랜지션 피스라고 얘기한다라고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과감히 버리시고 참고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정도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사항에 우리는 좀 더 관심 있는 게 뭐냐면 해상기초에 대한 관심입니다. 해상기초에 뭐 풍력발전 같은 데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종료해가지고 중력식이라고 하는 것은 얕은 기초 안흥할 수 있겠다. 당연히 얕은 기초 하다 보니까 수심이라든가 지지층들이 상대적으로 얕게 나와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것은 모노파일에서 하나의 말뚝으로 조금 수심이 깊어졌습니다. 현장차설말뚝이나 대구형 강간말뚝으로 그래서 만약에 현장차설말뚝 같으면 직경이 3m라든가 5m라든가 이런 큰 거를 쓰겠다. 이렇게 내용을 지금 가주스로서 참고적으로 보신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켓파일 해가지고 이와 같이 철탑 구조 비슷하게 좀 더 많이 심도가 깊어진 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특이한 게 석션파일이 있습니다. 석션파일. 석션은 뭔가 이렇게 빨아낸다는 뜻 아니야?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큰 직경이 막 15m, 20m 되는 큰 콘크리트나 철관을 두고요.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펌핑할 수 있는 부분을 놔뒀습니다. 바닷물이 여기 이렇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위안에 펌핑을 하네. 석션한다는 얘기예요. 그 위안에는 물들이 없어요. 그 바깥에 뭐가 생겨? 이와 같은 수압작용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자중에서 내려가고 또는 이제 석션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 구조물들을 얘기한다. 설명 올리기 위해서 그림에 붙여 놨습니다. 참고적으로 설계기준 언급해 놨고요. 그 다음에 11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모래될밭 쪽에서 집안 개량 후 형상 예측 예측이니까는 아직 어떻게 생긴지를 모르지만 추정하는 거죠. 자, SCP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우리가 진동을 주기 때문에 시공하다 보면 관입을 해서 임발 재관입할 때 뭐를 더해요? 진동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깥으로 비배속권으로 이렇게 물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SCP는 뭐예요? 공법입니다. 그래서 공법에 개요는 어떻게 쓸 거냐? 그런데 시공을 어떻게 계략하고 그 시공을 하게 되면은 어떤 목적이 나올 겁니다. 효과가 나올 거예요. 공법에 대한 개요는 뭐라고요? 어떻게 시공하고 그렇게 시공할 때는 어떤 것이 우리한테 효과적으로 나오더라 이런 생각을 가져주시고요. 자, 형상 변화 원인 그랬습니다. 말뚝에서 우리가 배토 말뚝 얘기가 가지고 그때 비배수 조건에 가까울 수가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지 밀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와 같이 융기가 되는 부분 지금 형상 얘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형상이 생기는 것은 밑에 그림 하나 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일본 사람들의 경험식은 기억할 필요는 없겠죠. 내가 만약에 융기율을 알게 된다고 하면은 모래를 내가 넣은 수입한 게 있고 이런 간단한 그림을 통해서 그렇죠. 요만한 부분에서 이쪽이 있으니까은 식이 만들어져 가지고 얼만큼 갈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측한다는 부분을 보실 겁니다. 아, 열한 번째는 필타 코아제의 기초 처리입니다. 그래서 먼저 필땜에 대한 개요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밑에 필땜에 대한 기초다 보니까 원지반이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면 정리를 해야 되겠죠. 조그마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런 슬레쉬라고 뿌리는 겁니다.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런 틈들을 메꾸는 거죠. 대부분이 뭐냐면 강도보다는 차수적 보강이라고 생각하시고 일부 깊은 데가 있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덴탈해가지고 우리 치과 가는 것처럼 또는 암개 같은 것들을 락볼트라든가 그래서 결국은 면 정리하고 음 이렇게 빠진 부분들 이 가면 땜빵하잖아. 그렇죠. 뭔가 쉬우고 하는 그런 용 그래서 같이 코아제 기초 처리된 것은 항상 뭐 생각해? 우리가 치과 가서 뭐 하는 행위 그거 딱 생각하시면 되겠다라고 가벼운 내용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평가생 나와져 있고요. 당연히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 페이스맵 같은 게 잘 돼야 되겠죠? 어디가 어떻게 있는지 알아야 방법은 있는데 적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열세 번째는 폐공 처리 방법인데 뭐 중요한 문제 아니죠? 최근 들어서 우리가 시출하게 되면은 지하수 오염 등을 통하기 때문에 폐공을 하도록 절차가 만들어져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위에 절차가 있고 단제를 해놨습니다. 자 이 물질들을 제거하고 재료를 투입해가지고 면 정리하는 거죠. 물론 이제 토사일 때하고 암일 때하고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지금 밑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